자, 멘탈 지키자 팸이 그거래요 님들 아 이거 말하면 안되겠구나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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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야해라 개인팬님 방송중이라 형 불속말로 알려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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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친추이? 아 그러네 들은거야 형 자 여기 여기가 그리고 형 이것도 이것도 아예 시키 아 나이스 이것도 들은거야 신이 얼마나 걸린다 존목, 존목하면서 좀 많이 앓았어 이거 위쪽 한번 더 가요 위쪽 여기 망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? 어 나 켜요 나 켜요 내가 감으로 그래 해봐요? 아냐아냐 감은 안좋아 질어봐 질어봐 아니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여기가자 여기가자 여기있지 샤라랄랄랄랄랄랄라 별붕이 내기고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패턴은 똑같네요 이게 최고인 고 벙 여기 대기하자 그냥 올 것 같지 않아? 탑이 왠지 이렇게 걸어올 것 같애 형 형 진짜 절대 바텀 보내야돼 이거 터져 블리츠야 오케이 29초에 가 나 상대 레드 스타트 할게 그래 수고하세요 여기서 보통 한쪽으로 하니까 AP 좀 올릴 걸 그랬나? AP 좀 아픈데 탑소라카요? 어 탑소라카신데 탑소라카 좋아요 오케오케 56초에 먹자 저번에 소라카가 랭가 솔킬 따는거 봤어 저 소라카 왜이렇게 세? 요새 좀 짜증네 난 간다잉 귀찮은 존재죠 저거 블리츠 템 트롤 아니에요 트롤? 트롤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셈 가셈 님 경험치 놓침 감사 거짓말 아 저거... 1랩 때 싸 먹으면 안 될텐데 단단해요 저 우리 레드 있냐? 얘들아? 블루 모은 것 같은데요 쟤네 저거 블루에요 블루 바로 레드 끼인 것 같은데 어? 뭐야 이거? 더 샤이? 형 우리 레드 뛴다 얘 우리 레드 뛴다고? 나이스 바텀 오! 시리시어! 야 와봐 굵카야 굵카야 와드 대충 깔아봐 굵카야 여기 와드 대충 깔아봐 안 돼요 저 피가 아 여기에서 깔아야되잖아 바보야 어 맞아 천잰데 어 어리 있어 머리 오 왔다 왔다 리본 왔다 오 안돼 찍는거야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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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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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본 노플 내가 캐리 해야돼 또 소라카 아니 소나 점멸 썼어? 소나 노스펠 저가 점멸을 써서 잡았어요 드레이브는? 아니 그거 아니 디에르 아니 뭐 저 점멸만 없어요 다 팔만 해? 아직 괜찮아 아 여러분들 버벅거린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에 버퍼링이 좀 걸려가지고 말을 똑바로 못한거 편이에요 나 점멸 호응됨 쟤 점멸 있어? 어 아칼리 갱 보고싶다 이거 리본을 거 같지 않아? 상관없어 리본 로스펠 아 리본 로우점멸 여기 와드 탑 안전하게 얘 안올라나? 리본이 오겠지? 어 리본이 와 리본이 형 아래쪽으로 비울어라 근데 이거 좀 티나면 안돼 형 오케이 오케이 저도 챌린저라 나름 냄새 맡을텐데 아니야 바보야 얘 뭐만 하면 다 바보래 사람들이 사람들이 챌린저 아니면 브론저 아니면 바보라고만 생각하는 세상 오케이 나 간다 챌린저도 바본데 갱이야? 개쩌네 감탄의 연속이다 장막갱 지림? 나 근데 좀 오래되겠다 탑 뒤져 탑 뒤져 아 리본 위치만 보이면 되는데 지금 딱 잡골 잡골 이거 밀고 잡골할게요 이 아는데? 여기 와드 여기 와드 내 아까 와드 오케이 아예 전맵 뺐다 나이스 니 목숨 하나 대강 너 전맵 빠졌지? 전 안빠졌어요 배렬만 빠졌어 배렬만 잘했잖아 미드 서로 노습해 오케이 호충아 너의 챌린지 감각으로는 리본이 어디있는거 같애 아 역시 나이스 니가 바텀이지 당연히 니가 갈 데가 바텀 밖에 없잖아 지금 여기 있을거에요 화이트 먹고 있을거 화이트 음 맞아맞아 야 역시 이그나이트도 특성으로 시간초 줄일 수 있어요? 맞잖아 그거 몇초까지? 어 뭐야 270 형이 요새 좀 아닌데? 이그나이트 짧을텐데 아니 내가 189초거든? 어 근데 쟤 나랑 동시에 썼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그나이트가 50초 남았는데 쟤가 썼어 나 뒤질뻔했어 없는줄 알고 저거 안쓴거 아냐? 형 쟤가 뒤틀어? 아니야 썼어 뭐지? 210초고 189초야 뭐지? 안썼다고 그러면 아까? 어 그거밖에 답이 없긴 아니면 뭐지? 똑같이 썼어? 어 아 나 리본 위치만 알면은 바텀 몇경와봐요 하여튼 형이 쿨감 더 쩔어 189초 189초 189초가 특성으로 최대한으로 찍을 수 있는건데 타워그 하다가 얘 노플이야 나 근데 6렙전에 진짜 개 힘들어 형 오케이 아 나 유목민 헤메다 사오고싶어 궁 필요하면 말해요 바로 그냥 죽이자마자 바로 빼고 그냥 야 샤코 탑 그쳐다 아니 샤코래 리븐 리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여기 1분 756 탑 무조건이에요 리븐 탑? 알아 알아 알았으면 무조건이냐 야 케일 올라가 진짜? 그거 어떻게 알지? 내가 뺑겠다 케일 올라가 케일 케일 올라가요 케일 다시 내려오고 너 안걸렸지? 어 나 안걸렸어 내고 랩핑이야 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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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? 쟤는 지금 궁루탐이거든 형 도라카 선화 전멸이 있어 야 바텀 리븐 저있다 리븐 미드쪽 리븐 저있다 6이다 리븐 봤어 여러분들 천천히 돼요 급할거 우서 와드 언제였냐 탑 치러요? 치러요 치러요 바텀 불안한데 리븐이랑 케일 둘다 가고 있어요 야 제이스 냄새 X나 잘 맡아 너 너 너 너 무빈 티났나봐 초가스 초가스 무빈 티났나봐 제이스 알고있다니깐 이거 켜야겠다 나도 죽어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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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노프리야 쟤 노프리야 허허허허 나 피해야겠어 피해 가는중 나도 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좀 일로와봐 일로 들어와 들어와 저 잡아 잡아봐 들어와 들어와 얘 무책 썼어 무책을 체크 나이스 나이스 바텀 집 이득이요 아 나 죽었다 죽었다 형 오 오 어 저기 하마마비 빨리 밀수 있는데 살았어 컷 어때? 개점 굿굿굿 이런거 아무나 하는거 아니에요 진짜 님대 이건 인정해줘야돼 아 방금 인정 개자랑 쓰러카형 옷 하나 장만했네 착용감 어때요? 착용감 음 좀 두꺼운데 두꺼워요? 두꺼워요? 아 소나 영원히 고통주려 했는데 소나 영원히 고통주려 했는데 야 그거 리븐 너 조심해라 바로 갱 할 수 있다 나 냄새난다 난 바로 갱이야 한 표 우리 둘다 6이니깐 그랩 그랩 그랩하고싶은데 없네 소나 6이다 그랩하고싶은데 리븐이 안보이니까 그래 나 일단 와드몬 족감 일단 그랩 해봐요 그랩 얘 와드 와드 그랩x3 케일 내려온다 케일 내려감 케일 다시 올라왔어 나만 그러냐? 탑 노프리저 야 나 바텀 갈게 기다려봐 제이스 풀 들어왔어 풀 들어왔어 야 소라카 재밌어 보인다 설마 썸파울이는거야? 야 이거 신장 가려고 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야 이거 있는거 같은데? 여기 와드 나 그럼 보인건가? 아 맞아 저기 와드였는데 알려주셨지 저거 보고도 안뺀거 보니까 아 있어 리굿 있는거 같애 자 궁 3초 개요? 아니면 그냥 시간 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있었던거 아니야? 탑다이브 냄새 많이 나는데 내 생각에 그래서 지금 탑 가지고 있어 일단은 어 리프 저있다 저있다 탑 근처였네 근데 어 탑상프로에 뭔가 냄새 났어 아 근데 근데 바텀이 좀 말려가지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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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맨날 말려 누가 못하는거 있어 원래 게임은 힘들게 해야지 더욱더 있을 때 그 스릴감이 배가 되기 때문에 나 이거 밀고 감 다 밀었어 기다려 반발이긴 한데 킹새도 흔들게 하고 싶진 않다 너도 오오 이거 체이스 체이스 왔다 어디다 박았어 여기 방금 여기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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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리븐 바텀 아 짜증나네 예 궁성달라 말해주지 나 못봤는데 자 얘네 리븐 또 높을 글축 그냥 쭉 빼요 쭉 빼요 무시한데 케일 잡을래? 안될거 같지 않아 저새끼 백포시전 잡아 그래 리븐 리븐이나 잡자 리븐 잡자 여기서 이거 소라카 이거 잘 봐줘요 오 나도 지금 위험해 위험해 오 됐다 됐다 쿵쿵 대기할게요 모르겠다 모른다 저새끼 가자 가면 동선 걸리니까 코둥아 형이 라인 걸리났어 제이스 제이스 바론쪽으로 오케이 상관없어 오케이 나 이따 오히려 탑감 코둥아 여깄다 코둥아 일로와봐 나 마너 없는데 형 형 형 형 어? 코둥아 와 나 마너 없어 나 마너 없어 탑 탑 탑 탑 탑 왔다 제이스 오는데 수라카 마너 없대 나 이거 9마너밖에 없어 오케이 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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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펠 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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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나 노고 쏘나 노스펠 쏘나 노스펠 아 근데 나 땡겼으면 죽였겠다 아 근데 땡겼어도 드랩은 일단 패시브 터트릴 수 있는 거니까 이득일 수 밖에 없는데 옹구구 이래 여기 와드 핑화로 내가 깔아줄게요 이거 탑 쪽이었어 gets to believe 쏘.. 쏘.. 어.. 잘 해 코뚱이 폴규 뭐야 저거 저건.. 쎄돈 마사지 받은 곳이여? 쏘.. 야 용판잡자 꼬뚱아 어? 어떻게됐어? 못찾지 어떻게됐어? 집 가서 딱 살았어? 못 봤어 아 야 브루를 와드에 깔아야지 그러려면 제가 브루 먹는 것 같은데 땡겨 이거 땡겨 땡겨 아 아깝다 죽었는데 이거 내꺼 저주 대박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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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블루가 끝나는 시간이었어 아야 미드 좋아하지 그룹 나 블루 끝나는 시간이었다니까 아 알겠어 알겠어 몰랐어 그런거로 싸우지 말지 않아 다 갈게요 초가스님 장난 맞지 장난 아니 이거 못잡아 못잡아 가 못잡아요 가도 나 풍이 없어가지고 저거 나 역광광이야 역광광 빨리 갈게요 라인 집할게요 괜히 왔네 아깝다 바텀 이거 좀 해줘요 이거 클리어 스티커 다섯개 선물 감사합니다 서포트 따위 고맙구요 네? 뭐해달라고? 야 땡기자 나 보였나? 야 시바야 보였나보다 나 보였다 나 보인거 같아 나 그냥 집간다 안녕히가세요 여기 여기 소나 있는데 땡겨볼까? 거기 리븐 있을 가능성 많이 높음 저 노마나 리븐 바텀 리븐 바텀 리븐 여기있어요 리븐 아 땡기기가 좀 그래 노마나여서 나 탑가고싶어 야 탑갔다 K 탑가 아 모래쳐 모래쳐 나 탑가 없어가지고 어 탑 와드 자리 알아? 모르겠어요 와드가 그럼 와드 없어 10초 연기좀 잘해봐 좀 각줘 봐 각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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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각주라 줘야지 와드 있네 아 와드 잘못 깔았어 와드 있어 와드 있어 K 다 알아 아 아 아 아 의식 엄청하는거야 그럼 이거 지금 땅굴에 들어왔어요 저 지금 모른척하고 지금 그냥 타밍할게요 오케이 흑뚱아 너 직감은 바텀 아 아 모르겠다 쟤네 바텀있지 아니면 나 궁으로 타면 되니까 케일 아래로 내려와야 야야 바텀 조심해 저 콩 날릴게요 콩 날릴게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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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는 중 나 좀 멀어 판 밀어 그냥 나 가고 있어 이거 케일도 온다 케일 잡자 케일 잡자 나 타면 밀어요 그냥 불러나오 일로와봐 콧뚱아 뭐야 나이스 좋아 형 무료 드릴게요 콩콩 응 소나 노전멸 잡자 어 상대 레드 떴다는데 미드 밀고 따라가 케일 안보인 바텀 빨리 잡아야 돼 빼빼빼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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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아 사랑한다 아 뭐야 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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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썼어 응 아 도둑아 사랑한다 이거 먹어 나도 궁 궁 백투 아 아 형 불 끄 리포트 할게요 도둑아 사랑한다 마법인 알콕입니다 케일 궁 썼어요? 죽였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가수 찢어지는 게 보이지 않을까? 어 케일 궁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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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씨 먹었잖아 어 씨 먹었으면 쓴 거야 저기 미드 리븐인데 미드에 리븐 있어요 미드에 리븐인데 잘 붙이면 안돼 나 마나가 없어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어 나 바텀이나 지키고 미드 리븐 높은 어 미드 리븐 맞아 코뚱아 코뚱아 화이팅 어 미드에 밀자 형 어 소나까지 온다 미드에 너 그쪽은 집중 이랑 Zero 이분이 기가 막히게 온 하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 리치베인 provisions 다 와봐 여기서 여기서 끝내자 해외봐 그래? 바탕 바로 갈까? 용이 언제 제니죠? 50초 나왔어 50초 50초에 나와요? 그거 좀 위험한데 50초에 나온다고요? 50초 후에 40초 이제 이제 곧 나옴 여기 다 있다 애들 조심해 립은 저기 아칼리 힐 나 힐 주고 싶어? 나도 힐 어 기다려 기다려 엄마 나 마나 힐 알았다 알았다 야 이거 끊어 끊어 이 새끼 야 나 힐 빨라? 어 나 갈렸나 갈렸나? 나 어떻게 블리츠 내가 내가 속도 걸어줬어 야 와 와 와 나 그 싸우자 싸우자 블리츠 고 블리츠 고 아니야 아니야 쟤 빼 쟤 쟤 여기 와드가 빼자 빼자 온다 온다 그냥 빼 싸워주지마 야야야 여기여기여기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 돼? 싸워주지마 싸워주지마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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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주지마 저기 피가 두개 나왔다 나도 죽으러 간다 아 피가 꿀 피가 꿀 꿀 저 복숭아 두개여 걷고 오시아 걷고 오시아 역시 남자는 죽이지 나이스 지금 빨간색보다 그거 사야겠다 나는 야 너 다 빨간색으로 바꿔 유대하니까 얘들아 오케이 원딜은 어 소라카 소라카 너한테 말하는거야 정신 집중 소라카 성배가면 좋을거 같지 않냐? 아 근데 1AP라 좀 줄일까? 그것 때문에 아 좋다 미칼가요 미칼 좋냐 가버려 좋냐 그러면 미칼 왜 가서 그 판 그 수중 형성 어때요? 소라카 아예 노예로 만들 생각에 비싸지 소라카는 소라카 픽한 다음부터는 라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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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 라이씨 메자이 가면 끝인데 소라카는 이익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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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렌즈 있는 사람 있냐? 여기 도려봐요 가론가자 가론 일단 여기 와드릴거거든 웬만하면 힐 좀 쿨이라서 될 때마다 할게 뭐 이래 가론 창을 것 같아 가론 와봐요 내가 비드 내가 비드 어딜이 가요? 내가 비드 와 돈 멀지가 이렇게 쉬운거였다니 내가 비드 내가 비드 달립니다 달릴게요 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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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고 안돼 안돼 벌렸을거야 아마 바텀 웨이브 제이스가 확인했어요 아까 바텀 웨이브 좋다 제이스가 아까 그 뭐야 폭격 공격으로 확인했어요 쿨쿨 그냥 땡겨버려요 저 썬나 전멸 전멸 이거 내가 돌려줌 지워 지워 저거 지워 나 이제 마나 못준다 손 땡겨 불씨 이런데 있어야지 정면에 있으면 어떡해 아니죠 빨리 지워 이거 이거 또 깐다 저거 또 깐다 저거 나 이분 찍는건가 블리치란건 말이죠 보세요 블리츠 이거 땡겨봐요 속도 줌 가자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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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위험 안가 바텀 라인 먹으러 가야돼 나 쿨 제니긴 한데 아니면은 지금 다이브를 하든지 근데 다이븐 에바야 다이븐 에바야 다이븐 에바야 이길 것 같은데 아냐 아냐 다이븐 못 이겨 하나 딸림 아냐 아빠라 바텀 먹으러 갈게 바텀 빨리 드레이븐 미드 지켜야돼 미드 지켜야돼 싸움 걸어 이거 싸움 걸어 싸움 걸자 싸움 걸자 간다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다 죽여 다 죽여 야? 새끼 노프리야 새끼 노프리야 아아 크로진형 나이스 낫다 아 이럴수가 룰루가 더블리 안 걸려줘가지고 이거는 다이븐 우리 팀 왜 이렇게 엄마가 많아? 포탈을 파괴했어 한 대 불이 뛴 것 같은데? 안 끌면 안 끌면 안 끌면 안 끌면 포탈 없대 적의 업체계를 파괴했어 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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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랜턴? 손으로 쭉 끌어주면 안 되죠 야 아 미안해 이거 이거 손 안 돼 그래서 아니야 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안 보이지? 안 잤네 아 아 심발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존멸로 나 혼자 먹을게 아 아 잠깐만 여기 피 안 팔아넣고 바텀 가죠 아니면 탑을 가든지 여기 왓이야 바텀 이거 지금 탑 가요 이거 탑 바텀 저거 비게이브임 탑 빨리 가서 밀어야 돼 지금 탑 빨리 가서 밀어야 돼 지금 나 좀 멀어 거기 빼봐 이거 바텀 비게이브 몰려오니까 탑 지금 딱 밀면 돼 어 땡기고 싶어 쏘라카 없어 뭐 먹고 싶어요? 짜요? 어? 없어 없어 나 힐 줘 쏘라카 존나 느려 빨리 와봐 쏘라카 형 그렇게 엄마잖아요 얼마나 허리 아프겠습니까 아아 마사지 마사지 나 흡혈해 나 힐 나 힐 룰루님 W 걸어줘요 룰루님 W 걸어줘요 나 마나 못줘 리븐 때문에 나 마나 못준다 리븐 오 다이브 지금도 웃겨 맨 다이브만 아 그냥 팍 꺾어야겠다 아 바텀 비게이브니까 계속 무빙이 용성이야 용성 바텀 비게이브니까 다시 더블려주세요 오케이 웨이브 올 때 줄게 웨이브 올 때 렌즈 있는 사람 돌려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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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무조건 껀다 보세요 내가 이거 무조건 껀다 야 근데 바텀 라인 좋아 미드 라인 좋아 바텀이랑 미드 라인 좋아 이거 지금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얘네 뺀다 계속 밀어 계속 밀어 바텀 좋아 아 이거 야 더 밀어 더 밀어 미드 미뤄 다 밀어 다 밀어 다 이겨 이거 그냥 빨리 밀어 블루츠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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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먹어 아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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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나 그거 뭐지 크레센 도 전멸 크레센 도 노린다 지금 땡겨요 가서 땡기지마 안 땡기는게 좋을거 같은데 아잇 말이 다 달라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뭐야 아 나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다 끝났다 야 궁 없어 궁 없어 궁 없어 좋네요 끝내 나이키지 끝났다 빨리 밀어줘 밀어줘 펜타 밀어줘 밀어줘 펜타 나이스 펜타킬 나이스 총알이 좋네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저게 억제기가 곧 재생산됩니다 아 이럴 수가 안다타니 어 마나가 안달아요 아 나이스 끝난거죠 우리 이거 저희가 이긴거죠 아 나이스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승패 상관없이 태판하는걸로 하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저는 1킬 1대 13어시 했고요 킬이랑 보여드릴게요 킬은 드레이브님이 대킬이고요 데스는 소나님이 6대스고요 어시스트는 제가 13어시인데 소라카님 14어시 하셨네요 와 챔피언에게 강한 피해는 오 제이스님이 제일 많네요 24,440이시고 적에게 강한 피해량은 드레이브님이 17만 33,381 넣으셨고요 치우량은 야아 엄마 엄마고요 받은 피해량은 어? 드레이븐이 23,583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템이 이렇게 나왔고요 혹시 템 보고싶으신 분들이 소 소수민족들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가면은 문제로 끝나요 이렇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막판이었어요 3 2 2 3 3